이번 영상은 세계백화코너 대한민국 정치파트 정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2022년 기준 국내 정치구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황과 2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서양의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청나라 위원이 쓴 해국도지가 국내로 도입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해국도지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오대양, 육대주의 관점으로 서양의 각국 정보를 정리한 세계 지리서로 대륙별 주요 국가의 지리, 역사, 정치체제 등을 비롯한 19세기 중반 서구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아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최한기는 해국도지와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1857년 본문 12권과 지도 1권으로 구성된 세계 지리서 지구전요를 편찬했습니다. 최한기는 당시 조선이 쇄국 정책 때문에 세계문명의 속도를 발맞추지 못함을 지적하며 계국통상을 주장했습니다. 지구전요에는 유럽과 미주대륙의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조선이 바라본 서구권 국가들의 민주정치 체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우두머리를 구황이라 하지 않고 4년 임기의 프레지던트가 종신하는 일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1896년에 서재필 중심으로 설립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백성의 재산과 생명, 언론과 집회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임을 주장하며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의회 개설운동을 펼치며 국민주권과 민주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던 고정황제는 이를 해산시켰습니다. 한편 고정황제의 뜻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1898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된 만민공동회에서 황제권 약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헌의 육조를 채택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고정은 독립협회 주요인물들을 체포하였고 수천수만명의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횃불을 들고 42일간 철야시위를 했습니다. 1899년 고정은 독립협회 및 황궁협회를 해산시켰지만 만민공동회는 근대 역사 최초로 민중이 왕의 뜻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민주주의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경술국치 이전까지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은 주로 입헌군주제를 의미하였으나 이후로는 국내외 독립가들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의견의 주류가 되었고 1917년 대동단결선언문을 통해 왕정복고가 아닌 공화주의로 방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동단결선언문에서는 주권상 속의 대의를 천명하여 국가의 본질적 주권은 백성에게 있으며 이 주권에 따라 백성의 국가를 건립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권의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분류하는 국체로서 군주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명확해진 것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의 공판기록 중에는 독립운동을 통해 수립할 국가의 방향으로 민주공화국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3.1운동의 목표가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수립운동이었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에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는 임시정부 수립계획과 임시 대통령 선출에 대해 언급했으며 민중들 사이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구호 외에도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함께 불려졌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중국 상하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는 지도체제로 초기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으며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겸 국무총장에는 이동휘, 외무총장의 김규식, 내무총장의 안창호, 복무총장의 신규식을 선출하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8년 정식정부로 승계되기 전까지 5차례의 개헌을 통해 민주헌정체제를 유지했습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통해 해방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건국강령에 나타난 신국가 건설은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삼균주의란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 사상을 종합하여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 균등을 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의 실현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체제한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도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와 토지 공개념을 수용하여 국가의 계획경제 및 합리적 분배 등을 통해 생활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은 국비의무공육제도의 원칙에 따라 교육정책 및 시설 등을 국가에서 관할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된 후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8.15 광복 이후 1946년부터는 한반도 내 단일정부 수립을 시도한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하여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했지만 좌우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화 민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를 구성 및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임시현장을 주로하여 제헌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1948년의 제헌헌법이 1898년 만민공동회를 거쳐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 시작된 민주공화국 헌법혁명을 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정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체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를 견제함과 동시에 권력의 남룡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란 법이 아닌 법률재정을 의미합니다.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피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수호 등의 책무를 지니며 행정부의 수장을 맡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습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점으로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주요인물인 3부 요인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 부의 대표인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정부 수반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3권의 엄격한 분리보다는 협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임명되는 방식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성향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을 비롯해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및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될 수 있으며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행정수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식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되므로 비교적 직접 투표한 국민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으로는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이나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선에서 당선된 1등만이 모든 행정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후 다음 대선 때까지 정당들 간의 극단적인 정치대립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임기 말이 될수록 현 정권은 실패했다는 야당의 네거티브가 반복되는 현상은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들과 비교해 중앙직권적 성향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을 겪게 된 한국은 북한의 존재로 불안함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이루면서 여전히 중앙 권력의 영향력이 강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자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중앙에 종속된 특징으로 인해 지방의 자체적인 발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방분권보다 중앙정부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역사 교육면에서도 예로부터 중앙직권적인 왕권 강화는 곧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는 정부 발전 형태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직권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국가의 경우 장점은 국가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의 통일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편입니다. 또한 권력이 중앙에 모이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 역량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서 특정 지역이기주의가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직권적 성향은 비대해지는 수도권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의 인구가 줄고 대도시의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를 비롯한 생활의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이 대도시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정책이나 사회간접자본 공급 등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방생활에 일접한 부분까지도 정부 관리하에 두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도 있는가 하면 지나친 간섭이라 외겨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발전과 혜택이 집중되는 한국 사회를 두고 서울공화국이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재편 문제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최근 들어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예전보다는 다소 옅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철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당을 몰아주는 경향이 강해 지역주의가 곧 지역이기주의라는 뜻과 맞물릴 만큼 정치적 갈등이 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의 지역 간 갈등은 다른 국가들처럼 곧 지방분권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갈등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축소판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대립과 정치 대립의 소모적 논쟁 때문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좌우 대립은 여전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한쪽 진영에서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일단 반대부터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정치 계열을 나누는 데 있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미국식 혹은 서유럽식 그 기준에 따라 다른데 미국식 기준에서는 국내의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진보 서유럽식 기준에서는 한국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수 정당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국내의 더불어민주당은 동일한 시점에서 사회자유주의 계열로 분류되지만 국내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수주의적 색채로 인해 종종 우익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은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한 국민의힘이 미국 공화당과 같이 국제민주연합에 속해 있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의 좌우파 개념은 해방 직후에는 다른 국가에서 보여지는 갈래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는 사회주의, 우파는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으나 한국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타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북한에서는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조와 자본가라고 숙청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사상가들을 숙청하거나 탄압했습니다. 또한 6.25전쟁에서 한반도의 좌익계열은 울복을 하고 우익계열은 월남에 오는 이동의 변화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내의 정치이념체제는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5천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단지 이념중심의 좌우의 흑백논리를 넘어 개인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말과 비아냥을 동원하며 공격하는 모습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수준에서 20위 내외를 달성하며 세계에서도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좌우 양쪽 그리고 인권, 국가주의적 모든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백화 코너 대한민국 정치 파트 정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2022년 기준 국내 정치 구조와 정당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